안녕하세요 아...안녕하세요? 얘는 김유진이고요 저는 공연부장 보조받고 있는 룰덱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불러준 노래 테마가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로컬 되게 잘하는 사람을 용입했어요 노래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노래 가사가 드라마 미생에 나온 노래인데 가사를 들어보면 미생도 그렇지만 그대야 내가 힘이 돼줘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여자나 남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힘이 되는 누군가 이런 걸 찾는 애절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가사가 되어가다 와서 해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했고요 무대에 울렁이 생겨서 되게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할게요 어디에서부터 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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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이미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이를 떠줘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다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하네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 눈 제가 알 곳을 찾아 안아 손을 흔들며 나 떠나 보낸 뒤 외로운 마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이미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이를 떠줘 가리워진 나의 길 여행이 나를 못하니 그대여 여행이 나를 보고 그대여 여행이 나를 흔들며 장점이 다 라인으로 그대여 입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그대여 입이 되죠